4인 4세, 이색골프, 보라미, 파! 네 팀이 바뀌었네요 오늘? 우리 저번에 또 연보라 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팀 아니에요? 오늘 또 약간 스카이블루로 네 맞아요 스카이 입어봤어요 한 번 저희는 민트죠 민트라고 이거랑 이거랑 섞으면 이 색깔이 됩니다 저번주에 가스라이팅 많이 당한 거 어때요? 우리 팀? 네, 가스라이팅 당하고 나서 계속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끊임없이 우리 이거 도레미파 끝나면 사귀는 거 아니냐면서 예인아 오늘 고생 좀 하고 다음 타자 저예요 맞아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한 번 울면 안 넣는 스타일 오늘 제대로 걸렸네요 집착 집착 저어한 일은 잊고 이렇게 갑자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향이 또 과연 프로랑 달라서 제가 리드를 당할 것 같아요 거기서 가스라이팅 시작하는 거 아니야 리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리드를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시작했다 오케이 좋아 오늘 게임은 각 골에 숨겨진 드래곤볼을 모으는 게임이에요 많이 모으는 팀이 배지 하나를 가져가서고요 최종 스포어가 제일 좋은 팀인 추가 룩과 하나를 가져가게 돼요 오 지금 배지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전 4개 4개 저는 6개 저도 6개 언니 다들 6개네 오늘은 우리가 꼭 이겨야 돼요 네 5개 4개 6개 6개 6개니까 근데 우리 2색 골프니까 2개씩 가져갈 것 같아요 저희는 4색인데 첫 번째 미션은 파 파 파 파 말하면 돼요? 1번을 파 대박사건 어? 왜요? 왜요? 미션이 파인데 왜 대박사건인 거예요? 가져가겠다 여론 느낌 너무 쉽게 해준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쉽게 해준다고? 네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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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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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나도 모르게 쳐버렸네 시작 우리 팀 잘한다 아유 회원이가 넓네요 120 정도 보면 어때요? 120 어? 우리 퍼팅 잘하는 데이닝! 언니 몸 괜찮아요? 몸 괜찮으러 단단점을 드릴게요. 라이 별로 없네. 약하나? 아, 좀 약했다. 어? 돌돌돌? 포털이라 그린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만 믿어, 파만 일단 하면 되잖아. 오! 들어가죠! 대박! 와! 나이스 파티! 저번 경기에서 향상된 신경이!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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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현재 진행 중? 쉽게 놓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션 성공! 나이스, 나이스! 아직, 아직 약간 있네! 약간 연결치 팀 같아, 언니! 아직 못 빠져나왔어, 내가! 와, 드래곤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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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드래곤볼 같아. 너무 예쁘다. 와우! 미션 성공! 연결 하기 maar ole 5-63 미션 성공 specialized 미션 성공 시 picking 미션 성공 Україdzie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그러면 스코어도 이기고 니어도 해야되고 이렇게 다 해야되는 건가? 그거 다 할 수 있지 언니만 믿으면 돼요? 그럼 나만 믿어봐 잘 쳤다 오 핀팔 잘 가라 가자 나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서영이가 어떻게 친지 일단 보자고 언니 부담 갖지 말고 해 편안하게 밀리면 안 돼 드로우 드로우가 왜 안 걸리지?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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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조금 넘어 니어야 마음만으로 우리가 니어야 니어야 마음만으로 니어야 마음만으로 니어야 마음만으로 아 거리가 딱이었는데 더 이상 안 걸리는데 파이상으로? 파이상인거야? 파이상인거야? 버디를 빨리 하든 좀 더 그럼 오히려 상대팀 보다 좀 길게 남기고 퍼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뒤에서 넣는 것도 아니면 오케이버디 파 파이브 파 파이브 파 파이브는 우리팀에 유리합니다 파이브 최대한 멀리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게 팀전이 더 부담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언니 좋아하는 거리 남겨줄래요 언니 써드버트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리 좋아하는 거 말만 해? 난 너가 남긴 건 다 좋아 진짜요? 저 노래에서 안 좋던데 안 좋았는데 비슷하게 남을 것 같아서 언니 좋아하는 거리 65 65 65 60을 남긴 다음에 전홀처럼 치면 60이다 오케 되게 지능적이야 지능적 지능이 좋다는 뜻 아니죠? 아냐 좋다는 거야 오 좋아 60 60이 남을 것인가 와 70이다 언니 70이다 언니 70인데? 되게 애매한 거 같은데 아니 오늘 시키고 오늘 못 시키고 어프로치를 먼저 해서 5킬 받아서 파 하면 어때요? 버디야 스코어를 일단 따라갑시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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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잘 쳤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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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는데? 아 스톱 아 근데 저기가 백쳤어요 백쳤어요 잘 쳤어 언니 엄청 잘 쳤어 진짜 잘 쳤어요 오 잘 쳤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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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제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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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그만 안 돼 누가 먼저 쳐요? 잠시만 자 제가 먼저 칩니다 저희가 잠시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오케이 받으면 저희가 지는 거죠 언니 진짜요? 계획이었어요? 어 계획이었네 계획이야 오케이 버디 하려 했는데 안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차선책 제가 차선책으로 친 거예요 지는 지능적이야 지나가 지나가 땡 아이고 그랬어? 언니 계획이 성공했어요 아 너무 잘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뭐 꺼내셔서 이렇게 해준 언니 덕분이죠 저희 일단 드래곤볼은 못 받았어도 또 스코어 상으로 저희 스코어 끝에도 네 매치하고 있으니까 까지 파이팅 시작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오 나이스 우와 많이 본 건가?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좋았어 따라잡았어 대박 와 동탄에 딱다 둘 둘 좋습니다 팽팽하네 우와 2대2 완전 팽팽해요 지금 미션 너무 재밌는데 그쵸 괜찮아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저희 이번 홀 미션은 뭘까요? 이번 홀 미션은 7m 이내에 옹구리 오 7m 이내 편하게 해 나 믿고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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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언니를 믿으면 되는 홀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와가 그냥 나오는데 와 여기 약간 예인이 홀이었어 구글에 대박 드로우 드로우 좋았어 좋았어 오 굿샤 우와 우와 굿샤 굿샤 오 대결 잘했다 응 잘 했다 잘 쳤다 자 이제 나 잘해 115? 응응 115 가야 되는데 가야죠 가야죠 오 나이스 화면이 바뀌었어 화면이 바뀌었는데 와 와 와 멋있다 멋있다 나를 믿을지 아 믿었어요 믿었어요 호호 어브로치 2m 이상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파원이에요? 스코어로 해야 되니까 치빈 치빈 인 대박 오 아 아깝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성공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저희는 그러면 스코어를 한번 오 다음과 언니 전문인데 아니야 나도 언니 언니 전문인데 이거 널 믿어 안돼 열렸어? 근데 괜찮아 왠지 알아? 사람이 열릴 수도 있어 어 근데 되게 유해졌는데? 왜 그러지 왠지 알아? 미안해요 나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미션사도 가져와요 가져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1, 2, 3 여기 별이 있어 지금까지 했던 미션 중에 뭔가 되게 쫄깃쫄깃하고 잘 집중하게 된 거 같아 뭔가 다 엄청 진지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우리 너무 진지해 지금 그래서 이번 홈 미션이 더 궁금해요 니어 그냥 똑같이 니어인가요? 무조건 니어 저희가 먼저 선빵이잖아요 그쵸? 이번에는 달라요 우리가 아까 늦게 쳐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아까 내가 쳐서 그래 니어는 여기는 딱 한 티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이제 또 갈리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그럼 받을게 저번에 저번에 저번 홈 파스트리에서 받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오 니어다 니어야 붙어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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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다 니어야 사 feed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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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대박 와 와 우와 잘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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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랑 해버렸어.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도레비퍼. 호리도 나왔어. 대박난다 이거 내가. 대박. 근데 약간 너무 놀랐어. 해석할까요, 오늘? 아니네. 이런 데서 잘 쳐야지. 프롬인데. 굿샷. 언니 같이 쌍방 아니에요? 훈틸. 진짜 대박이다. 이것도 진짜. 이게 잘 쳤는데 왜 이렇게. 당연히 잘 쳤죠. 빛이 안 나는 거야. 완전 빛났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나이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자, 언니 보디 가자. 오늘 빛이 안 나는 거야. 바로 보실게요. 나이스 보디. 나이스 보디. 이번에 4인원도 하고 2원도 앞서고 2원도 앞서고 공도 앞섰어요. 대박. 여기는 뭐예요? 이번에는 스포트 이내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박. 그 정도는 스무스하게 시작했어 좋아 좋아 깔끔 깔끔 나 85 85 85, 100 85, 100 85, 100 85 아니면 100 그냥 다 좋아하는 거 같은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85 아니면 100 그럼 85 85 언니, 저거 반날리면서 80면 오케이? 85 맛있다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언니,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날 믿어 아, 믿져 오, 굿샷 야 봐봐요, 깔끔해졌다니까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언니, 잘했어, 잘했어 2포터 이내라서 포터 안 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언니? 네 와, 장난 아니다, 여기 팀플레이 어, 굿샷 언니, 주스숏이에요 먹어요 아, 근데 똑바로 갔다 아, 좀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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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 좀 스페터이네 괜찮아요? 여기도 쉽진 않아요 반컵은 뭐 근데 눈빛이 반컵은 뭐 아니, 섬세한 거 잘하더라고요, 가현이니가 제가 섬세한 거 잘해요 아, 아 언니, 미안 언니, 미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측우측 오케이 우측우측 내리면서 왕을 썩 없었잖아 2포터 이내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같이 성공했어요, 같이 성공했어요. 다섯 번째, 다섯 개네? 우리 네 개. 그래서 2번은 뭔가요? 이번에는 버디. 버디! 자, 역시 또 중요한 아이언을 또 언니가 맡아줘야 되는. 재밌다, 재밌는 걸. 게임이 진짜 점점 재밌어. 홀마다 다른 미션이 있으니까 확실히 재미있는 것 같긴 해. 대박! 와, 굿샷. 우리 팀 잘한다. 시원하다. 우리 팀 아니어도 잘한다. 맞아. 맞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굿샷!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고마워. 나랑 박수도 안 쳐줬는데. 나랑 박수도 안 쳐주고. 미션! 오, 컨실드 버디? 우와. 우와. 대박. 칼이야, 칼. 100% 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칼이야, 완전. 잘했어. 저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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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이 밀렸나요? 한 컵.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한 컵. 아, 섬세. 나 섬세하지 못한데. 언니, 저 믿어요? 너의 섬세함을 믿어요? 깨워. 깨워? 깨워. 깨워. 나의 섬세함을 깨워. 자, 깨워, 나. 깨워! 예스! 깨웠어요, 언니. 깨웠어요, 깨웠어요, 깨웠어요. 깨웠어, 깨웠어. 깨웠어. 나이스. 잘 들어갔다. 나이스! 있다니까요. 언니는 섬세함이 있어, 이미. 그래. 나는 깨워야 돼. 그래. 섬세했다. 우리 같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번은 미션이에요. 바로 미션, 미션. 왜? 저희가 미션을 너무 잘해서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건 아니죠, 피디님? 아니요. 다시 파? 다시 파? 다시 파. 다시 파. 가볍게 다시 파. 좀 약간 센 거 주셔도 되는데. 맞아, 맞아. 저 분도 칭찬해 주셨다. 저 스프릿. 이 번호를 따라가야 돼요. 네. 언니. 파이팅! 파이팅! 오! 굿샷! 괜찮아, 괜찮아. 굿샷, 굿샷? 응.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 더 센 걸로? 잘했다. 굿샷.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진짜. 진짜 맛있다. 이게 거리도 있는데. 아, 됐어, 됐어.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괜찮습니까? 좋아요. 하나 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만하면 됩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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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예스! 아니, 드래곤볼을 모으면 스코어도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가 어차피 같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파 미션이에요? 네. 여긴 파예요, 언니. 아, 파 이상. 뻗이 해도 되는 거야. 아, 파 이... 뻗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무도 안 했어. 다만 내가 뭔가 이게 안 될 뿐이지. 하지 말라고 아무도 말린다. 말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맞다, 맞다. 한 13? 맞아요? 13. 13? 세요? 세요? 맞아라. 팀 맞아라! 아, 나 13 봤어야 돼. 내가 그... 약간 일 차이로 엄청 차이 나더라고. 일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걸로. 가연이가 잘하는... 반컵. 아, 어떻게 계속 반컵만 걸리네? 아, 나이스. 아, 역시 반컵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다, 살아있다. 나이스! 나 반컵 체질인가 봐. 아, 똑바로, 전문. 똑바로. 가시죠. 똑바로. 나 똑바로 이제 잘할 수 있어. 진정이야. 아, 언니 나 너무 잘했어. 너무 훈훈한 광양을 보고 계십니다. 나이스! 똑바로 전문! 예! 아이스 버디! 아이스 버디, 아이스 버디. 예! 구슬은 받았어요. 구슬은 받았어요. 구슬은 받았어요. 근데 조금 멀어졌네요. 살짝 멀어졌네요. 광양을 받았어요. 1인 당장 중. 1인 당장 중. 3인 당장 중. 1파트.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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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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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러! 원, 스크러! 이어가. 여기 맞아. 열심히 스코어로 가자.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어? 다행이다. 우츠를 너무 틀었네. 미안해요. 우츠를 너무 많이 틀었다. 살살해. 괜찮아. 우리 지금 여유 조금 생겼어요? 응. 우리는 여유 조금 없어요. 네, 맞아. 우리 무조건 다 공격이야. 공격, 공격. 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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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퍼트. 원퍼트. 근데 거리 자체가 사실 버디를 노리긴 해야겠다. 그죠? 버디를 노리긴 해야 돼요. 그래, 버디 해야 돼. 106이거든요, 언니. 일단 언니 그리는 너무 좋아서 106 다 가져가고. 왼쪽에 살짝 떨어져서 퍼트하게 해줄게, 내가. 저기 아무 데나 다 괜찮아요. 저기서 우측으로만 안 가게. 어허. 그쵸? 벙커만 안 이어라. 바운스. 그렇지. 봐봐요, 언니. 근데 이거 헤비인가 봐. 헤비인가 봐, 헤비였나 봐. 어. 그런 것 같은데? 프러치해서 언니가 원퍼트하면. 응, 그럴게. 좋아요, 좋아요. 와. 발성하게 잘 들어가는데, 굿샷. 잘했다. 오. 원퍼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이가, 라이가 좋아서 라이가. 다리 퍼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잘하는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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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셋. 셋. 원퍼트? 원퍼트? 살짝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저를 가하게 키우겠다는 그 느낌. 반컵이야. 전문이에요, 반컵 전문. 반컵, 반컵만 보고. 떨려요? 네. 저 떨려요. 어, 좋은데?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아, 반컵 진짜 대박. 대박. 대박 잘했다. 오, 똑바로 언니. 언니 전문이다. 나 바로 잘할 수 있어. 아, 도박 대박. 반컵 전문, 똑바로 전문. 똑바로? 똑바로? 나이스. 똑바로. 똑바로. 언니, 내가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대박.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이렇게 반컵 전문과 똑바로 전문 모시고. 너무 든든한데가? 돌하는 돌에는. 너무 든든한데? 너무 든든한데? 저희 지금 스코어 진짜 좋지 않아요? 해빛이 제주 저희랑 잘 맞네요.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내신 같이 동반 플레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5m인에 온드린. 5m인에 온드린. 역시. 5m 너무 쉽지 않아요, 이제? 3m 할까요? 4m 어때요, 4m? 전하시는 대로. 4m? 4? 한 3.5. 3.5? 3.5. 3.5. 오케이, 저희도 3.5. 35 아니죠. 아, 그림 폭이 35점 될 것 같은데. 저 길이가 35 될 것 같은데. 3.5 도전합니다. 3.5 가자. 5초. 4.5. 5. 근데 우리 이 캠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살짝 멀리 떨어트려야 되는 두 분이구나. 떨어져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건가? 말이 또 그렇게 되네? 처음 떨어져 본 것 같은데? 잘 익어. 그러네, 우리 계속 붙어 있다가. 조금... 입기네. 오, 8랜드 바꿨어요, 9시어슨대. 3인데? 3.5! 3.5! 대박! 땅쳤어요, 지금? 땅쳤어요, 지금? 땅쳐서 울려서 간 거 아니야, 지금? 땅땅땅!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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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다, 언니! 오늘 메이크업이 약간 붉은수름한데 거기에 약간 감동 먹었어. 마음은 나갔어요. 나는 완전... 굿샷! 이거 좋을 것 같아! 빨리 탑탑탑! 탑! 굿샷! 이것도 굿샷! 이거 좋을 것 같아! 빨리 탑탑탑! 와, 대박! 와, 대박! 와, 미쳤다! 이렇게 갈리다니! 대박! 언니, 웃어요? 아니야! 소영아! 왜, 왜? 너 좀 한다! 진짜! 좀 한다! 좀 한다! 와, 대박! 저녁에 술 먹고 전화하지 마! 뭐야! 뭐야! 아, 여긴 지연이가 반컵을 남겨주네! 자신 있으니까! 와, 대박! 와, 방금 반어! 야! 근데 알았어! 방금 진짜 알았어!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깝다! 언니,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 개가 더 많아! 두 개가 더 많아! 아, 그새 드래곤볼 혹시 세 분 계셨어요? 너무 가까이서 계속 보이네? 아, 스쿠아 동타됐어요, 저희! 아, 이거 뭐예요, 여기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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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가자! 안정하게 저쪽으로 치는데... 예인이는 넘겨봐! 예인이는 갈 수 있겠다! 아, 근데 맞바람이 약간 있어서 이게 바람이... 그럴 수도 있네! 약간, 일단 맞바람이라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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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잘했어요? 나는... 너의 선택을 믿어! 아직 안 했어요! 선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지! 가시죠! 갈까요? 가요! 가야죠! 우와! 워너원 간다! 이야! 파이팅! 파이팅! 네, 갈게요! 가요! 잘 들어갔다! 이거 돈 샀나? 이건 들어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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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잘했어! 가야 돼! 넘어갔다! 너무 넘어갔다! 64! 진짜 조금... 간발 차이로... 진짜 간발 차이로... 쫄깃! 진짜 쫄깃한 맛이죠? 저기 말리면 안 돼! 저기에 뺏기면 안 돼! 그쵸! 반 컵 남기면 되잖아요, 언니! 반 컵! 대박! 대박! 오케이! 에이폰이에요! 괜찮아요! 버디인가? 버디야 버디! 아, 버디! 제가 자신 있는... 60m? 네! 오, 잘 친 거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저기가 다 넘어갔어! 로프여서... 어, 맞아! 그럴 수도 있고... 괜찮아요, 언니! 스피넬 까먹었어요! 스피넬 까먹었어요? 어, 이거... 그쵸? 거리감... 와... 거리감 너무 좋았네요? 응... 좀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쵸? 버디를 못했네... 아... 역전 찬스다! 다섯 컵! 다섯 컵! 근데 되게... 계속 비슷한 위치에... 맞아! 있고... 같이 가고 있어, 계속... 세게 쳤는데, 세게 쳤는데, 세게 쳤는데? 으악! 으악! 세게 쳤! 쿵! 그만! 마음이... 마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던데, 여기 쿵! 오, 끝보고 찔렸어요! 다섯 컵! 괜찮아, 괜찮아! 숙연! 숙연!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 언니 내가 포토까지 비거리가 나와서 미안해 그러니까 근데 한타를 추격하는 게 좋아 아 그래요? 드래곤볼은 하나? 드래곤볼은 하나? 앞서고 있어요 스코어는 하나 여기가 앞서고 있고 하나하나예요 우와 이렇게 달라지네요 너무 신기하다 저는 같이 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저도요 이제 내 홀이 중요해 원래 뭔지 알지 마지막 내 홀이 중요한 건 절대 너무 재밌고요 우리 케미가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이 옷도 지금 우리 오늘 산타태 저희 아직 섞이는 중이거든요 아직 섞이는 중이에요 저만 잘하면 돼요 이 옷을 미션은 온니 페어웨이 온니 페어웨이 페어웨이만 가야 되고 엣지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드라이번만 잘 치면 되네 그리고 세컨을 온 그림만 시키면 되는 거네요 아 저는 65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 뭐야 이렇게 쳐 그래서 65 65 남겨주세요 그럼 드라이버를 약간 톡 톡 쳐볼게요 왜냐면 엣지도 안 좋으니까 언니가 풀샷을 하는 게 좋더라 드라이벌 톡 톡 쳐놓은 푸샷 그러면 언니가 85m로 오우 좋아 이렇게 치면 71? 너무 애매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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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컨트롤 컨트롤 오케이 오케이 계속 눈빛 주고받으시는데 제가 중간의 옷이 걸려있나요? 아니야 굿 와 옷만 세면 돼요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일단 미션은 성공 아 저희 약간 내리막이 저희 버디 할 거예요 버디 할 거예요 너무 우리를 무시하신다 예 좋은 듯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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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마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깠다 그래도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이네요 미션 성공이네요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오 좋아 우와 들어가나 봐 우와 우와 대박 아 다행이다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아 이걸 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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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고 어려운 거 전문이었어 사실 위기 전문 휴다 휴 지금 하나만 뒤처진 상황이에요 지금 네 스코어 이제 똑같아졌고 다시 회복을 했고 세월 세월 남았습니다 화이팅 진짜 화이팅 여기 미션은 저희 미션은 원퍼트 여기 원퍼트 점점 어렵게 주신 미션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무조건 빠디러 원퍼트 가야죠 그저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16방음까지 왔기 때문에 맞아 오오 샤끬 샤 굿샷! 이거 좀 긴 파슴가봐요. 좀 긴 것 같아요. 파이팅! 굿샷! 배어웨이, 배어웨이. 좋아, 좋아. 굿샷입니다. 얘를 포기하고 치고 싶은 대로 치시죠. 되면 우리 어차피 버디를 하는 걸로 목표를 했으니까. 그래, 맞아. 거리가 꽤 있는데. 해요? 살짝 떨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차이가 진짜 안 나니까 조금 긴장돼요. 오, 부드럽게 졌어요. 쿠션? 어, 너무 잘난 거. 아니야, 아니야. 에이프론, 에이프론? 에이프론, 에이프론. 아, 이거 여기서 어프로치. 어, 이거 어프로치. 어프로치 가능하죠? 나이스. 이거 입고, 언니. 나이스. 막 너무 부담 갖지 마.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우리 사실 스쿼아도 조금 생각은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벌어도 나눠야 되니까. 파워는 그러자. 넘어가는 걸로 하자. 핀 공략인가요? 핀 공략인가요? 핀 공략인가요? 일단 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공략. 그 다음은 서연이가 잘 해줄 거니까. 우와, 철다. 언니 원포터하게? 터 가라. 터? 터 가. 좀 터 가줘. 알매한데? 아이, 뭐. 8.2?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우측으로 세 클럽 정도 같습니다. 저 어프로치 할래요. 맞아요. 어프로치에 나아요. 어프로치에 나아요. 되게 어려운데다가 내가 다 떠오르네. 근데 그래도 기회가 더. 그렇죠, 맞아요. 엘지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요. 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드래곤볼은 못 봤잖아. 와! 예! 그래도 스코어! 스코어! 오, 대박! 오, 그리고 나이스 바디. 오, 예. 오, 예. 오, 예. 땀이 왜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아니, 땀이 났어. 오, 예. 오, 대박! 예! 와, 대박, 대박. 아, 대박.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공격은 다. 습점 보람이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저희 몇이에요? 야, 또 팀이 좋으니까. 팀원이 너무 좋으니까. 아니, 사랑해요. 죄송합니다. 온기 있잖아요, 온기. 언니 몇 컵이래요? 네 컵. 네 컵? 나이스. 가, 가. 가, 가. 잡았다. 오, 오. 들어갔나 봐. 들어갔다. 들어갔나 봐. 잘했는데. 아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좀 더 붙였어야 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공받으러 갔다올게요. 갔다올게요. 다녀와요 언니. 아, 나이스, 다이스. 야. 잘했어. 우리가 이겼어. 저희 지금 똑같아졌어요. 오, 진짜? 타스도 우리가 이겼어. 여기서 한 번 더 흐르다니 나와야 되네. 한 번 더. 한 번 더 나와야 되네, 여기서. 지금 두홀 남겨놓고 이렇게 빡빡하게. 여기서는 한 팀만 봐줄 수 있어요. 니어예요? 오, 바로 승부수를. 아, 그래요 언니? 되게 부담되겠다, 근데. 생각하지 않았던 그림이지 않아요? 조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맞아, 맞아. 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은 없었으니까. 생각은 하게 해 줍시다. 푸셔. 푸셔.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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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야 돼. 팔이죠, 팔? 조금 짧은다. 이건 리어라서. 오늘 여기서 너무 떨려요. 그치, 나도. 떨려. 굿샷. 좋아. 좋다. 좋아요? 또 오리나? 진짜? 또 오리나? 아우. 다행이다. 아, 미안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위기에서 저거 가져가시네요. 똑바로. 언니 전문인데? 어. 똑바로, 똑바로. 네. 와우. 와우. 들어가줘.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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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니, 잠깐만. 똑바로 갔는데? 아니, 좀 짧아서 잔하이 탄 거 같아. 와우. 아니, 왜 0.0이든. 0.0이든. 그쵸? 까비. 까비까비. 까비까비. 이거 최선을 다했다, 이거. 진짜. 과감하게 한 번. 언니는 한 컵 잘하니까. 서영이는 다 잘해. 잘했다. 어, 짧아 또? 깜짝깜짝. 아, 많았구나. 아, 아까워요. 괜찮아, 괜찮아. 맞아요. 아, 하나 따라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봤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됐어요. 지금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끝나면 한 개씩 받는 거잖아요. 그쵸. 공개수가 같아도 두 팀 다 못 받는 거고요. 스코어가 같아도 못 받는 거예요. 어?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백지점 하나씩 다 받으려면? 누구는 스코어는 좋으면 되고, 누구는 드래곤보로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이거 회의가 필요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스코어는 그대로 이겨가시고, 우리는 드래곤보로만 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씩 가져가시죠. 이게 다 못 받는 건 좀 섭섭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미션은 버디입니다. 버디. 버디. 일단 티셔. 아니, 그냥 티셔. 일단 티셔. 일단 티셔. 아, 벌써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시간이 너무 후반 많은데. 이거 36콜릿도 재밌을 것 같은데? 햇빛 차면 더 도시죠. 저희끼리 더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한 번 더. 게임 더 치고. 하나 더. 여기 치킨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회식 하시죠. 어, 불만 끄고. 감싸지 마요. 좀만 끄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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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코 힘 좀 썼디. 힘 좀 썼디. 말도 맞디. 말도 맞디. 그래서 오징이가. 굿샷. 굿샷. 감사합니다. 오른쪽. 오른쪽. 진짜 못 썼어. 이렇게 놀아서 진짜. 진짜로. 85인데 오르막 있을 수 있으니까 80으로 제가 남겨줄게요. 오히려 약간 내리막 같아요 언니. 저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굿샷. 굿샷입니다. 굿샷이죠? 80, 85m. 80. 언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버디 가자. 근데 버디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한타 앞서니까. 버디 하지 말아라. 미션이 버디라. 미션이 버디라. 미션이 버디라.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각자. 각자. 안 되겠다. 일단. 하고 끝나고 보자. 일단 그린에서 만나요. 그린에서. 잠깐 벌고. 그린에서 만나요. 지금 첫째. 아니 너무 마지막까지. 사람을 이렇게 짜가지고. 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와. 그냥 언니 버디 하겠다. 컨시드. 와. 와. 이거야. 이게. 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와. 그냥 언니 버디 하겠다. 컨시드. 와. 와. 이거야. 잠깐만 이러면. 버디도 했고. 드래곤볼도 가지고. 어머. 어머.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된 이상. 버디도 해서. 이그로 하셔야 돼요. 에? 이그로 하셔야. 이그로 하셔야 돼요. 아니죠. 우리 버디 해도 일단 우리가 먼저 앞서요. 버디만 하면 돼요. 버디 일단. 버디를 해서 드래곤볼라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치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 아니 그럼 어차피 하나하나네 약간. 서영아 버텨야 돼. 견뎌해. 버티면 되는 거야. 어. 아 이때까지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모든 게 여기로 다 결정한다. 오 잘 쳤어요. 잘 쳤다. 오 일단 칭찬해줬어. 아 칭찬이 좀 약했어. 괜찮아요? 울어 울어 울어. 네. 와. 어? 어디예요? 라이 어디예요? 대신장으로 판박판 같습니다. 시야 무슨 퍼스라고 생각해 봐. 너무 더 긴장되는 거 아니에요? 더 긴장되는 거 같은데? 왜?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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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정 인정 축하드립니다. 코리코를 해도 소영이 형 그러네. 패치가 생긴다. 우리 언니 이제 황금패치 나네 다시. 언니 몰라요. 나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아깝다. 미안해요 언니. 승패를 떠나서 사실 너무 재밌었다. 지금까지 한 게임 중에 전 이 게임이 최고로 재밌었어요. 맞아. 저도요. 뭔가 이게 다 같이 팀전인데 한 팀으로 가는 느낌에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진짜 뭔가 점점 저희 도레미파가 4인 4세의 색깔로 한나가 되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미션은 두 가지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 우리 이제 지금 케미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모든 게 다 뭔가 좋았던 게임이었다. 그래서 저희 다음 게임이 혹시 뭐예요? 뭐예요? 다음 게임은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왜 계속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제 더 궁금하게 더 궁금하게 해주시네. 그러니까. 맨날 다음 미션 뭔지 알려주실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늘 땅을 잘 하시네요. 엄청 잘 하시네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더 재밌는 게임을 기대하면서 4인 4색, 2색 골프, 도레미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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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